동부익스프레스 인수전에 현대백화점이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주관사가 지난 16일 본입찰을 진행한 결과 현대백화점 한 곳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CJ대한통운과 이마트는 동부익스프레스 인수를 검토했으나 봄인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TPPE와 큐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딥엑스 홀딩스 유한회사는 동부익스프레스의 해외 인수 후보자를 찾아 17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원매자를 물색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KTPPE와 큐캐피탈은 지난해 5월 동부그룹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100%를 3,100억 원에 인수했으나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경영권을 상실해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